애기는 건강해요? 겨울이 몸은 괜찮고? 겨울이랑 애기랑 다 건강해요. 애기 누구 닮았어? 나 따라갈까 그랬네. 겨울이 애기 너무 보고 싶었는데. 겨울이는 지자식인데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? 이제 애기도 낳았으니까 얼른 수술해야지. 근데 남서방은 늦게 왔다면서요? 왜 그렇게 늦었대요? 애기 낳을 때 옆에 없는 게 얼마나 서운한 건데. 앞으로 남서방은 겨울이한테 달달달달 복귀림만 남았다. 아유 엄마 겨울이가 어디 그러래요. 중요한 동창 모임인데다가 급하게 날짜가 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다잖아요. 어? 남서방 아니야? 주 실장? 아니 주 실장이 여긴 왜? 여보. 여보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안 들어가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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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가야지. 먼저 들어가. 네, 그럼 저 먼저 들어가요. 어? 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지?